안녕하세요. 연우리의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표현을 하나 알아보는데, 한 두개 알아볼거에요. 그러나 많이 쓰이는건 칩이죠. 칩이 나오는데, 우리가 칩그룹 맨날 생각하는게 도박장에 가서 칩만 생각하는데, 칩은 원래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나무조각도 되는거에요. 원래가. once를 쓰기도 하고, the를 쓰기도 해요. shoulder, 어깨 위에다가 나무조각을 올려놓는거에요. 근데 이게 왜 불만이고, 12조가 되느냐라는거는 밑에서 배워보기로 하죠. 하여튼 뭐 그런 뜻을 일단 알아두기로 하고요. 자, 글을 읽어보면, you don't really think that about me. do you? 나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로 생각하지는 않는거지. 그치? 그랬더니, I know what you think of me. 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Wendell crossed the door. 건너서 그에게 향해왔다. he, Wendell이죠. far short. 훨씬 작았고. and he stared up. and notice. 쳐다보았다. like angry. 분노한 조그만 테리어 개인것처럼. 테리어인양. you've got, you've got, 배운거는 들어가야되는. on your shoulder. 네 어깨에 한판 붙자고 나무조각을 올려놓고 있는것같애. since the day you're alive. 도착한 날 이대로. the poor farmer's boy. 불쌍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 소년. always on이죠. 이 on the out는 이게 붙어있었던것이 유한집합이죠. 떨어져 나간 두개인데, 이 유한집합으로 the out로 쓴거죠. 항상 그런 상태인건데, 떨어져 나가있는 두 조각인 그런 상태인거에요. 항상 엇나가고, 뭔가 그런 뜻을 말하는거에요. no one's beat your friend. 아, 누구도 너의 친구가 되길 원하지 않지. 네 코트는 충분히 좋지가 않아서. 또는 you don't have enough spare change. 잔돈이죠. 주머니에 뭐 용돈 작은게, 작은돈이 없어서. you really think that's my opinion. 그게 너에 대한 내 생각이라고 너 생각하는거지? 생각하냐? you are not worthy of my, 네가 나의 친구가 될 가치가 없다고 내가 생각한다는거지? 그렇게 생각하는거지? a와 b에 들어갈 단어는 a chip이구요. b에 들어갈 단어는 on이에요. 좀 어려운 표현이죠? 그렇지만 제법 나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배워보기로 하지요. 본격적으로 배워보기로 하면, 자, 들어갈 단어. 자, 우선 해설로 바로 넘어가죠. 뭐 다른건 어휘나 표현이 필요없으니까. 어찌, 이거. 부당하게 취급받고 있다는 생각에서 오는 신경의 곤두선, 불만, 우라의 원인, 시비조, 유감을 갖고 있는거지. seem angry, 하나 보이는거에요. 항상. because you think you've been treated unfairly,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you feel you are not rescued as the other 사람만큼 못하다고 얘기하는거죠. 작은 나무조각을 어깨에 올려놓고 떨어지면 싸움을 거는 데서 오는건데, 원래는 해군이, 해군법이 목재를 어깨로 쥐고 가져가는 것을 허용하다가, 제거 큰 조각은 겨드랑이 아래로만 가져가게 하자, 어깨 위로 올려놓고서. 여러분이 어깨에 끼는건 모르죠. 큰건 어깨에 끼고 못가는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위에도 올라가고, 위에다 쥐고 가는 것도 됐는데, 어? 이거를 뭐 아래로만 갖고 하니까 올려놓고 가게 됐던거에서 나온거에요. he's got a chip on his shoulder. 어깨 위에다가 한 조각 올려놓고 불만을 갖고 있어. 대학에 못간것에 대해서. he's got a chip on his shoulder. 어깨에 한 조각 올려놨어. 불만이 잔뜩 있어. ever since one of his cold. 동료가 stole his lunch. 점심을 out of fridge. 냉장고에서 훔쳐서 허락도 없이 먹어친거죠. 자, on the out, at out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더가 붙어서, 유한집합에 더가 붙여서 되어있으면 on을 써요. on the out, 저는 at out에요. 사이가 틀어진, 언나간이란 뜻이에요. 붙었던 것이 떨어진 두개가 된곳에서 온거에요. dick is on the out. his father. 그는 항상 아버지하고 사이가 틀어져있다. 아버지 그룹만 맨날 언나가는거에요. jen and i have in on the out. 현재 at out나 on the out 쓰는거에요. 아유, 사이가 안좋아. ever since she accused me. 그녀가 stealing her bike. 자신의 자전거를 내가 훔쳤다고 비난한 이래로. can i come cash? come cash in your place? come crash죠. 충돌하는거에요. 충돌하면서 도착해도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요게 불시작하는거에요. 고런 뜻으로 쓰여요. 좀 어렵죠 요편도. i am on out. 지금 나는 완전히 찢어진 상태야. 불화 상태야. with my girlfriend 하고 현재. tom will be on the out. 다시 찢어진 불화하고 있어. 완전히 떨어진건 아니고 불화하는 상태인거에요. tom has been on out with bill before. 전에도 그랬었는데 뭐. tom은 전에도 bill 하고 그랬어. they will work out 해낼거야. they've been on the out. 아이고 여러 해 동안 등지고 살아. 그들지. in rose 하고는 친척들과 여러 해 동안. even though she and dead. 그녀와 dead는 뭐랄까. on the kind of 좀 뭐. on the out. 좀 틀어진 상태야. i always took some comfort in knowing. but 알고 나는 편했다는 거죠. they are. n. 최소한도. industry 한 나라에 있다는 거. 알고만도. 위로가 됐다는 거죠. 딴 나라에 가서 살지는 않고. 같은 미국 내에 있는 거죠. 딴 나라에 있으면 좀 그렇죠. 그런 표현이죠. 전 표현이 어려웠네요.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